아 초반에 간다고? 아씨 설마 그게 아니지? 자 토크토스의 원작을 초반에 간다에 샀는데 좀 스포니크로 빠릅니다 저는 그냥 무난한 하이 제기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자리국시는 테라이네요 스피드이네요 불쌍병 오 다 적어놓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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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래 건물 몰래 건물을 시전 몰래 건물 건물 아 م 아 으 으 사람 으 으 번 안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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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뻘쭘뻘쭘 뻘쭘뻘쭘한 그런 부분 상대 뻘쭘뻘쭘한 그런 부분 너의 소치는 정말 좋았어 캐논을 하나 맥 옆에다가 하나 덮치시고요 아까 뻘찍거리기 잘 안통하네 자 일단 안되겠다 일단 제가 저의 약간 넘사벽 실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벽과 싸우는 그런 느낌 벽에다가 돌아붙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때려도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다 라는 요거 느낌 심어 주먹을 쓰지 자 구석트위를 잘 살펴줘야되요 배럭같은거 할수도있고 포거터같은거 할수도있고 아 아 아 아 아 2개나 짚고 있습니다. 도무한 거 아니요? 잔인한 거 아니요? 자 이제 3렉서스이기 때문에 물풀이 3마리씩 나오죠. 그러면은 어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부유한 그런 플레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어 부시지 말고 계속 뽑아주면서 입구 포토 좋아요. 자 이 친구는 성큰 블러드 하고 있네요. 성큰 블러드 이렇게 성큰 블러드 주자 자 친구들 또 약간 의무 줘야 됩니다. 아니 성큰까지라 말해서 내가 다 끝내줄 테니까 자 친구들 성큰만 짓게 해놓으면 됩니다. 오 오케이 호흡 호흡 여기랑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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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2,000개 포토를 아까 입구에다가 좀 잘 해놨긴 했는데 조금 그 저 게이트도 없고 뭐였어? 스타 게이트를 이게 아, 비슷한 거를 갖다 포토구를 조금 더 촘촘하게 박아줘야 됩니다 띄움띄움박아 놓으면 포토가 약간 공격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되는 그런 느낌 공격이 한 번에 맞기에도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다 지금도 보면은 트레프가 친다 숫자가 좀 애매하게 난데 이제 미데랄 보세요 미데랄 갑자기 확 불어나지 않습니까? 아직 소 미더머니를 친 것처럼 소 미더머니 소 미더머니를 친 것처럼 미더랄이 모린다 자 그리고 이런거는 우리 사심으로 그냥 슉! 오케이 깔끔하게 말아줘 성대 저거가 있기 때문에 또 심CT가 괜찮아요 저 친구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지 아우씨 자 이제 안쪽에다가 캐논을 많이 채워줘야 돼요 그 전판처럼 죽기 싫으면은 예 알파가 나야되겠죠 자 이풀이 이제 막고 셔틀이 벌써 나와있네요 자 굉장히 조심 셔틀이 나오고 셔틀이 나오고 있는거는 견제를 조심을 해야한다 요새 막 견제같은거는 이제 못하는 아우들이 없는거같애 이리하면 견제를 할줄 아는거같고 자 파이팅은 불러 뽑아주고 자 억저벌은 둘정도 뽑아서 저희 본진 주변에다가 이렇게 띄워놔야 되겠습니다 셔틀이 올만한 그 경로에다가 띄워놓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야지 딱 보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 저희 친구들 다크를 좀 많이 뽑았는데 예 자 파이팅은 물론 괜찮긴하지만 탱플러로 2단 성대를 협박하는 것이 좋겠지 삽 실질적으로 정그가 거의 성큰 블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도 안됐네 아직까지 자 자 반도 안됐네 아직까지 자 그니까 괜찮다 나를 피가 어 수올라 깔기 때문에 있어 피가 수올라 까리했다 네 까리했다 방금 거 좀 까리했다 자 브라우즈 게이트 쭉 늘려줍니다 바스가 한 2개 정도 더 주워야 되겠어요 adelant 으아악 오 잘 피했다 자 생각보다 저는 저 친구가 바로 꼴힐나가지 않단요 어 피한 것만 하더라도 되게 좀 반가운 어 그 부분이요 소원이라 지금부터 아래쪽으로 문제를 좀 전투쪽으로 아 200개가 벌써 벌써 200개네 어? 별로 없는데 나 분명 아 여기 별로 없는거 같은데 200이길래 좀 약간네 살짝 깜놀 아아 피가슨 아아 아 피했다란거 이런게 이렇게 되어버렸네 자 아까 그 저 입구를 미리 포트를 좀 깔아놨어야 했는데 포트를 안깔면 이게 조금 피가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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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버티 어? 자, 이꾼 조심 어? 오케이 일단 가보자 완전 직접 가보는데 이런 게임은 이게 작은 뱃뱃 고마워 극랑 흑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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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